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하라 라고 권고하신 이유는 온전하게 되려면 많은 시간과 불굴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. 이 복음이 왜 있는지 그리고 신권이 왜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모든 것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. 복음 생활의 기본적 원리들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지혜와 인도를 받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.